오늘의 요리는 김장김치와 그마즙밥 오늘의 요리는 김장김치와 그마즙밥 오늘의 요리는 김장김치와 그마즙밥 인간은 은근 분들은 coppy킹을 만들어둬고 저는 매운 감자와 하얀 요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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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븐اخeste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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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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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 asmr 입니다 직접 수확한 배추와 사온 배추 역시 사온게 튼 시럽 괜찮더라구요 내년에는 꼭 풍년을 맞이해보겠습니다 가마솥락 잘먹겠습니다 이 물은 원래는 먹지 않도록 먹으러 가고 싶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그 위에 올린 케이콜라가 더 맛있어 찜닭찜이 고소하고 고소하고 찜닭찜이 고소하고 고소하고 간장 고소하고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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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이죠 너무 맛있어요 뱅뱅 오오오오오오오허 으윽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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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그럼 바삭바삭 치즈볼 식당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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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매콤한 식감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수다 오이 수다 새우 수다 수다 이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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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먹은 거기는 있는데 제가 먹을래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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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단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주무지stein에 네 영상이 끊겼었는데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인사하는 부분에서 끊겼어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재배한 이 배추는 먹을게 못하는 것 같아요 즐기고 무슨 향도 나고 별로고 얘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장도 해보고 가마솥으로 처음이에요 가마솥으로 맛판거 근데 성공했어요 밥 고구마까지 다 잘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기분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자고 좋은 꿈 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어흥 안녕하세요